핸드 디자인 되게 좋아하던데 영상 찍을 거 올려줘도 핸드 디자인 되게 좋아하던데 그 걔네가 작업하신 거 사진 올려주셨잖아요 그냥 막바딱 그거? 올려주실 거 영상 딱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하나 더 좋나? 그 전에는 안했죠 사진 올려주셨는데 또 올려줘야지 너네 거 이렇게 작업했어 근데 확실히 라면이 외국 사람들은 훨씬 좋더라구요 우리나라에만 자동차 만들었고 그만도 안 왔는데 이 사람들은 멀쎄한 게 있잖아 영어 올라갈 수 있겠다 좋아요 다 찍어드린건데 SNS가 있으면 좋아요 컴퓨터에 올려봐요 아무 방법도 없거든요 응 아 아 아 아 아 아